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봉현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거 이어서 하는데 이 TCC, 캐스트를 듣는 우리 학생들은 이게 Part 1이 있단 말이야. 그거랑 이거랑 같이 들으셔야 돼요. 원투가 같이 하나야.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자 볼까요? 이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말하다 묻다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반복 들어가 봅니다. 자 이쪽 볼까? 수능의 특징은 1화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서로가 뭐 한다? 대화한다. 그리고 수능의 특징은 글을 일꾸려 하는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적대자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대조자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대화하다의 뉘앙스 서로가 A, B가 나와서 니칵내칵 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니칵내칵 하는 게. 그랬더니 여기 와보세요. 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A가 B에게 말하다. B가 A에게 응답하다, 대답하다. A가 B에게 묻다. 그렇죠? B가 A에게 응답하다, 대답하다. A가 B에게 요구 요청하다. 그럼 얘는 뭐가 돼? 시작. 응답하다, 대답하다. 됐으면 이런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보면은,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말하다, 대답하다 이거 말고 좀 난이도가 높은 거 외우라고 그랬지? 그게 뭐였어? 시작. 좋아했던. refer. 그 다음에 relate, remark. 요거 세 개 외우라고 그랬지? 요게 난이도가 있는 말하다. 됐습니까? 난이도가 있는 말하다. 선생님, 피디님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에서 심판을 뭐라고 그래? 시작. 레프리. 말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뭔가를 말해준다. 너 틀렸어. 너 파우리아 말해주는 사람? 레프리. 심판.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빨리 갈게. 얘는 뭐지? 모의 변형이야. 얘의 변형. 멀리라는 단어의 변형이라고 그랬지. 자, 피디님께 물어보겠어. 발 없는 모가 천리를 간다. 뭐가? 발 없는 말. 그렇지. 그럼 말이다. 멀리 간다 이거야. 아, 말이 멀리 간다. 그럼 말하다, 말하다. 됐습니까? 피디님 늦으면 오늘 선생님, 선생님 저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늦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늦었다고 말하다. 콩글리시고. 늦었다고 말하다. 자, 피디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당구 치세요? 어, 이거 무슨 표시야? 하나, 둘, 셋.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라고 뭐야? 시작. 마크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말하다라는 영어단은 세 개 외웠고. 그 다음에 ask 묻다 너무 쉽고. 자,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의 변형이 현대어. 퀴어. 피디님, 우리 퀴어 축제라고 하죠. 그쵸? 뭐 하시오? 동성애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뭐로 많이 쓰였다? 그쵸?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쓰였다고 그랬지,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괴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자, 피디님. 오늘 여자친구가 좀 화를 내는 것 같아. 이상해. 그러면 너 무슨 일이야? 말할 수 있지, 그치? 이상한 거 물어보다. inquire. 너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 선생님, 오늘 강의가 조금 떨어지는, 다운 되셨어요. 뭔가 문의 있어요? inquire. 묻다. 무슨 말이야? 선생님, 여자친구가 헤어졌나 봐. inquire. 묻다. 됐습니까? 좋았어. 확인해 보시고. inquire.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기억납니까? refram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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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memark. 저번 시간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과 이게 한 세트야. 꼭 찾아서 볼 수 있겠지? 선생님, 그 메가 캐스트 오늘 볼 수 있어. 확인해 보시고. 아, 다음 시간부터 그냥 하나씩 딱딱 나가야 되겠다. 좋았죠?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reframemark, 시작. reframemark, reframemark, reframemark. 시작. reframemark. 리드미컬하게. 리는 똑같으니까. 리퍼레임마크. 리퍼레임마크, 리퍼레임마크, 리퍼레임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퍼레임마크. 시작. 리퍼레임마크, 리퍼레임마크. 뜻이 뭐야? 말하다. 퀴어 축제. 뜻이 뭐야? 시작. 이상한. 선생님, 오늘 강의가 좀 다운돼. 이상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inquire. 이유가 뭐예요? inquire 묻다. 확인해 보시고. 됐니? 좋았어.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요구 요청하다. 요구 요청하다. 피디님, 혹시 옛날에 옛날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시간. 사랑의 리퀘스트.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사람. 알고 있으면 옛날 사람. 자, 들어갑니다. 시작. 사랑의 리퀘스트.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요구 요청하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근데 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리킬한다고 그러죠? 한 번 더 달라는 거, 두 번.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자,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또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피디님의 상관이. 피디님 쉰날이 토요일이야. 물어봅니다. 야, 지금 사람이 하나 빠졌는데. 아, 그렇다면 대체해야 되는데. 아이, 이 피디. 토요일날 시간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피디님 대답 안 했습니다. 아, 왜 그러나? 또 물어봅니다. 아, 시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 뭐 한 거야? 시작. 요구 요청한 거 맞죠? 그쵸? 두 번이나 물어봤으면 요구 요청한 거야. 두 번이나 물어봤으면 요구 요청한 거야. 리퀘일. 리퀘일. 요구 두 개 철자 똑같죠? 봐봐. 똑같죠? 우리 사운드 변형 못지. E하고 I 바뀌었으니까. 시작. 리퀘일, 리퀘스트인데. 요게 발음이 편해. 시작. 리퀘일, 리퀘일, 리퀘일. 두 번이나 물어본 건 요구 요청하는 거야. 시작. 두 번이나 물어본 건 요구 요청하는 거야. 시작. 리퀘스트, 리퀘일, 리퀘스트, 리퀘일, 리퀘스트, 리퀘일. 요구 요청하다. 그 다음에 ask는 다 알고 있죠?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묻다야. 근데 얘도 철자가 두 개네. 어? 철자가 두 개. 아, 단어가 두 개. 어, 두 개. 두 번이가 뭐야? 요구 요청하다. 자, 우리가 119를 불러요. 112를 불러요. 왜 전화할까요? 시작. 콜포. 시작. 요구 요청하다. 도움을 요구 요청하려고 하는 거야. 아, 뭔가 철자가 늘어나면은, 뭔가 붙게 되면은, 의역적, 관념적, 추상력, 2차적 의미로 간다는 거지. 확인해 보시고. 됐어? 어, 좋았어.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배우는 게, 시작. 요런 느낌. 시작. 리퀘스트, 리퀘일. 두 개니까 두 번 하야 해, 두 번. 곱하기 둘 하고. 시작. 리퀘 스트το 리카이ல, 리퀘스트 리카이요. 콜포, 에스크포. 리퀘스트, 리카이요, 리퀘스트 formal, 콜포. 이렇게 해야 되고. 시작. 리퀘스트, 리카이요, 리퀘스트 포, 에스크포, 콜포. 여러분, 이거 두 번 반복해 보면, 제가 두 개 할 테니까. 시작. 시작. 리퀘스트, 리카이요, 리퀘스트, 리카이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리퀘스트, 리카이요, 리퀘스트, 리카이요. 리퀘스트, 리카요, 리카이. 들어갑니다. 시작.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ask, call, call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죠. 확인해 보시고요. 요구 요청하다 그 다음에 응답하다, 대답하다 자, 이렇게 묻고 말하고 요구 요청하면 응답하다, 대답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가 응답하다, 대답하다의 포인트를 가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PD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요일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PD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나 강의해야 돼. 또는 뭐 해야 돼? 카메라, 수업, 미스터. 딱 그랬어. 그럼 PD님 여자친구가 다운되겠죠, 기분이. 나 놀러 갈 줄 알았는데. 그래, 나 봐봐.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뭐 할 거야? PD님 얘기합니다. 너랑 같이 놀 거야. 딱 그랬어요. 기분 없대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자, PD님 여자친구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사과해! 딱 그랬어. 그래서 PD님,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배할 건데. 딱 그랬어. 사과할 건데. 아직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응답하다, 대답하다의 포인트가 글쓴이의 의도의 뉘앙스를 나타낸다는 거죠. 요거가 들어간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 요거 다음 문장이. 응답하다, 대답하다. 리플라인.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nis가 똑같이 들어가죠. answer, reply,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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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다, 대답하다. 시작. answer, reply, respond. answer. 발음할 때 이거 리드미컬하게 끊어줘 이렇게. answer. 시작.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이렇게. 아, 리드미컬하게. 들어갑니다. 내가 answer 할 테니까 reply, respond 해봐. 시작.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그렇죠? 자, interaction.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하고 난 이거 할게요. 시작. answer, respond, answer, respond, answer, respond, answer, respond. 응답하다, 대답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이 분석이 좀 재밌다. 자, 오늘 리드미컬하게 할 건 이거 하고 이거야. 자, 분석 answer. 이게 영어로 뭐냐면은 맹세를 가져가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맹세를 가져가는 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는 거. 네. 응답하다 대답했죠. 그렇죠? 맹세를 했단 말이야. 맹세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하다를 take and ask.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왜. 맹세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냐면 swea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아, 철자. 이거 봐주면 swear. swear. 맹세하다. 맹세하다. take and ask. 맹세하다. answer. 대답하다. answer. swear. 맹세하다. answer. 대답하다. 그러니까 answer은 대답하다고 swear으로 맹세하다. 맹세하다. 그래서 맹세를 가져가. take and ask. take and ask. 얘가 맹세예요. 맹세. 맹세.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선생님, ask라는 단어가 어렵죠.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자, 이제 PD님한테 물어볼게요. 나와 함께 죽음에 처 전쟁을 나가겠는가. PD님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좋아서. 그럼 우리 네! 이러죠. 봐봐요. 네 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스죠. 예스. 같은 단어예요. 어스. 예스가 어스로 바뀌어요. 예! 이게 맹세로 바뀌어요. 어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PD님 군대 갔다 오셨죠? 혹시 충성. 격렬을 해볼게요. 충성. 충성! 잘 보세요. 봐. 충성! 우리 충성이라고 안 했죠? 혹시. 말을 크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충성! 이게 아니라 충성! 충성이라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군대에서 내가 내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누구한테? 상관한테 그러면 충성! 충자가 약간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음을 충으로 바뀌면 언어가 세죠. 충성!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언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원래 이거죠. 그렇죠? 자, 군가 가열차게 부를 때 이러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PD님 아시죠? 우리의 군가 어떻게 부르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예스가 예스 자, 나를 위해 죽겠는가 예스! 이거보다 아스! 이러면은 뭐야? 언어가 가면 세요. 맹세 테이크 어스 맹세를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뀌죠. 대답하다. swear 맹세하다. swear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단어 들어갑니다. 이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내 삶의 스폰서 스폰서가 후원자인 건 아시죠? 스폰서는 그럼 봐 보세요. 후원자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그럼 이제 스폰서 누가? 신이 스폰서가 되는 거야. 그럼 신이 뭐예요? 응답하고 대답한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가노라. 아 들어갑니다. 리스판드가 응답하다 대답하다. 스폰서가 후원 소중한 사람이 응답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됐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 운동선수는 다 뭐가 있어요?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그럼 스폰을 해주는 거죠. 응답하다 대답하다. 스폰서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해는 분석은 합고 자 answer 시작 answer reply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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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렇게 외워 중에 좋죠. 시작 answer reply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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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d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기 한번 잡아주세요. 좋았던 자 갑니다. 수능은 뭐가 있다고? 아 니캉네캉이 있다고 니캉네캉 그럼 그 니캉네캉이 서로 뭐 한다고? 자 볼까요? 말한다고 말한다고 말하다 say tell 다 알죠? 그 다음에 리프레임 마크 시작 리프레임 마크 리프레임 마크 리프레임 마크 하나 둘 셋 넷 리프레임 마크 리프레임 마크 리프레임 마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멀리 간다 fuck 알겠죠? 리프레임 마크 그 다음에 늦었다고 말하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표시가 단군장 마크가 뭔가를 말해주고 리프레임 마크 기억하시고 묻다 영어로 ask inquire 원래 퀴어 줄게 퀴어가 영어로 뭐야 원래 이상한 귀괴한 또는 뭐가 돼? 동성애의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에 너 좀 이상해 라고 뭐가 돼? 시작 물어보다 inquire 그쵸? 옛날에 옛날에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들어갑니다 요구 요청하다 라는 영어 단어 있다고 그랬죠 요구 요청하다 요구 요청하다 요구 요청하다 뭐라고 사랑해? 리퀘스트 리퀘스트 리카엘 시작 리퀘스트 리카엘 ask for call for 시작 리퀘스트 리카엘 리퀘스트 리카엘 ask for call for 리퀘스트 리카엘 리퀘스트 리카엘 ask for call for 리퀘스트 리카엘 리퀘스트 리카엘 ask for call for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ask for, call for 이게 계속 머릿속에, 리드미컬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될 거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응답하다, 대답하다. answer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swear, 뜻이 뭐야. 맹세하다 맹세의 대표적인 게 뭐라? us, take an us 확인해 보시고. 맹세하다. 요거 맹세하다 요거 맹세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그래서 스폰서, 뜻이 뭐야 배우자, 얘가 뭐야. 아, 배우자 나왔으니까 배우자는 스포즈야 이거 언어 유의친구인데 요기, 요기 바뀐거지. 얘너를 꺾어놓으면 얘잖아. 얘는 배우자 나의 평생의 후원자가 되는 거 배우자. 피디님이 결혼하지 않았으시죠? 자기의 평생의 후원자가 될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내가 평생 후원을 해주고 싶다 내가 평생 그 외우자가 나한테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 스폰서, 뜻이 뭐야? 스파우드, 뜻이 뭐야? 배우자. 하나 더 외웠네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좋습니다. 앤서 시작. 앤서 리플라이 리스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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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고. 자, 사랑해. 리퀘스트 시작. 리퀘스트, 리카열, 리퀘스트, 리카열 Ask for Kolfman의 시작. 리퀘스트, 리카열, 리퀘스트, 리카열 리퀘스트, 리카열, 리퀘스트, 리카열, Ask 리퀘스트, 리카열, 리퀘스트, 리카열, Ask 살아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 갑니다. 자,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요. swear. 이게 이제 맹세하다잖아요. 맹세하다. 이게 왜 맹세하다에 이 단어도 예뻐요. 뭐냐면요. 이게 스웨덴이야.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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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덴마크. 근데 이쪽 두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길에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유럽의 중심이 여기라면 여기라면 이 북유럽 이쪽에 요쯤에 노르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붙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스웨덴이 있고요. 그 밑에 덴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붙어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왔으면 서울아들이 있고. 서울아들. 그 다음에 광주요. 광주요. 대구. 대구 사투리도. 대구는 어때요? 사투리를? 지금 제가 광주 사투리를 맞나요? 아, 좋아요. 광주요. 여기는 뭐야? 아, 사투리를 갑자기 까먹었다. 하여튼간 이게 뭐냐면 이 서울아들은 좀 우리 야갓거든. 나 서울아들이지만. 야갓어. 근데 전라도, 광주, 대구, 부산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한 말은 지켜! 그래서 서울 여자들이 약간 광주나 경상도 이쪽에 남자들한테 약간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울아들은 조금 우리 야갓습니다. 서울아들이면 좀 야갓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좀 자기가 한 말은 딱 지키는 스타일이야. 나 바닷사람이야. 이런 거. 모른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쪽으로 본다면 이쪽 애들, 이분들이요. 약간 그 이제 경상도나 그 다음 전라도 요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딱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스웨덴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이 지킨다 이거야. 덴마크 사람들의 말은 자기가 지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요 두 나라가 어디냐면 노르웨이, 노르스 북쪽에 있는 길에 있는 나라들이거든. 그래서 이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신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응답하고 대답한 건 다 맹세하다.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너 먹여 살린다. 그럼 이거 100%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100%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어감이 아 그들의 말은 진실된 말이니까 100% 지킨다라고 해가지고 요 단어 swear 맹세하다라는 단어.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스웨덴 확인해 보시고 됐죠? 어 좋습니다. 어 저거 반복해야지. 진짜 이리로 와봐. 여기서 좋았던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6, 5초마다 사랑을. 사랑의 리퀘스트 시. 여러분 이거 두 개. 시작. 리퀘스트 리카이어 리스케 ask for 리퀘스트 리카이어 리퀘스트 리카이어 ask 잘했어요. 리퀘스트 리카이어 리퀘스트 리카이어 ask for, call for.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ask for, call for. 자, 갑니다. Answer, 시작.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answer, reply, respond. 여러분의 평생의 후원자를 스파우즈, 배우자로 맞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았던